고구려 수도 오경을 밝힌다. 고구려의 수도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특히 평양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그렇다. 평양과 함께 살수의 위치에 대하여도 논란이 많다. 평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구려 이전 시기에 평양에 대한 기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고구려 이전 시기에 있었던 평양은 바로 해모수 북부여의 해성 평양이다. 이 해성 평양은 단군조선의 이궁으로서 단군조선 말기의 수도였던 장단경현 심양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해성을 가리킨다. 즉 해성이 평양이라 불린 역사는 단군조선 제44대 구물단군 원년 병진년 서기전 425년 3월에 장단경을 수도로 삼고 그해 7월에 해성을 개축하여 평양이라 부르도록 하고 이궁을 지었으며 북부여 이대모수리 단군 3년 기후년 서기전 192년에 해성을 평양도에 속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성 평양이 밝혀진 것이라면 고구려의 수도는 이미 다 밝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 오경과 살수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요양 평양을 고구려 수도 평양이라고 하는데 요양은 요하와 관련된 지명으로서 거란 역사 이후로 등장하는 것이 되므로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지 추정한 것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고구려 수도 오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 기회가 되면 역사 기록을 살피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 대표적이나 초기 수도로 홀본졸본과 상춘눌견이 있었고 여기에 남쪽 대동강의 평양과 서쪽 해성의 평양을 합하면 모두 오경이 된다. 특히 환도성은 국내성 산 위에 쌓은 성으로 비상시에 활용하였고 동서남북 중에 오경을 두어 상황에 따라 골고루 활용한 것이 되는데 모두 8번에 걸쳐 천도하였다. 1. 동경 홀본졸본 고구려의 첫 수도이자 원래 있었던 수도로서 동경에 해당하는 홀본졸본은 고주몽 단군이 서기전 58년에 북부여졸본부여의 대통을 이은 후 고주몽 돈명성제. 원년 서기전 37년에 고구려를 창건할 때부터 비류국과 부국절을 병합한 때인 서기전 26년까지 12년간 고구려의 수도이다. 소위 말기 북부여라 할 수 있는 졸본 부여의 수도 기간까지 합하면 서기전 59년부터 34년간의 수도가 된다. 홀본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서는 꼭 집어 알 수 없지만 백두산 서쪽 편 홍강 상류지역의 강으로 둘러싸인 벌판으로서 그 서쪽에 소재한 백산의 홀본서성이라고 불리는 홀본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홀본이라는 말은 골본, 골벌, 고울벌, 졸본, 좁은 벌의 다른 말로서 늘봄, 늘벌, 널벌, 너른벌을 가리키는 상춘 즉 장춘보다는 좁은 형태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의 오녀산성을 졸본성이라고 하나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위나암성이 되며 졸본은 오녀산성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것이 된다. 위나암성이라는 말은 위우에 평평한 땅이 있고 바위로 둘러싸인 성이라는 말로서 지금의 오녀산성 모습 그대로이다. 오녀산성의 오녀와 위나암의 위나가 거의 같은 발음이다. 2. 북경상춘 북경에 해당하는 상춘은 누련눌견이라고 하는데 상춘과 눌견은 모두 늘봄이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이며 서기전 26년부터 서기 3년까지 수도로 29년간의 수도이다. 상춘은 지금의 장춘이며 신경이라고도 한다. 상춘도 상춘과 마찬가지로 늘봄이라는 뜻이다. 상춘이 신경이라고 불린 유래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우리 기록인 단군세기로 보면 서기전 2049년인 단군조선 전기에 상춘에서 제천행사를 할 때 신지발리가 지은 서요사의 신경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3. 중경 국내성환도성 중경에 해당하는 국내성은 제2대 유리명제 22년 서기 3년에 천도하여 제10대 산상제 2년 서기 198년에 국내성 산위의 환도성을 축조하였다. 여기서 국내는 나라 아니라는 뜻으로 고구려 말로는 집안이다. 즉 나라의 수도를 집안이라고 한 것이다. 4. 환도성 국내성 서기 209년 10월에 환도성으로 옮겼다. 환도성은 국내성 안에 축성한 산성이다. 이후 제11대 동천제 20년 서기 246년에 위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하고 성을 파괴하였으므로 서기 247년에 남경평양으로 천도하였다. 5. 환도성을 포함하여 처음 국내성을 수도로 삼은 기간은 서기 3년부터 서기 247년까지 245년간이 된다. 이후 서기 342년에 환도성을 수도로 삼으나 1년 정도에 그치고 서경평양으로 천도하게 된다. 5. 남경평양 남경에 해당하는 대동강평양은 제11대 동천제 21년 서기 247년에 천도하였는데 단군조선시대 마한의 수도였던 백아강이며 왕검성이라고도 전하는 곳으로 진안의 이궁을 두기도 하였다. 6. 서기 37년에 고구려 제3대 대무신열제가 최씨의 낭랑국을 멸한 곳이기도 하다. 제16대 고구건제 4년 서기 334년에 평양성을 증축하였고 서기 342년 2월에는 환도성을 수리하고 국내성을 축성보수 증축하였다. 서기 247년부터 서기 342년까지 96년간의 수도이다.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로 삼은 242년을 합하면 모두 338년간의 수도로 고구려의 수도인 기간이 가장 길다. 6. 국내성 환도성 국내성 환도 고구건제 12년 서기 342년 8월에 환도성으로 환도하였는데 환도 후 세 달째 전연의 선비족 모용왕이 환도성을 함락하여 성을 파괴하고 미천재릉을 도굴하였다. 이에 다음해인 서기 343년에 해성의 서경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1년 정도이다. 7. 서경평양 서경에 해당하는 평양은 심양 남쪽의 해성으로 단군조선 말기의 수도 장단경 심양의 남쪽 해성의 이궁을 축조하여 평양도이라 부른 곳이다. 7. 고구건제 13년 서기 343년 7월에 서경평양의 동왕성으로 천도하여 서기 427년까지 수도로 삼았다. 동왕성이라 불리는 것은 평양의 목멱산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국강상관계 토경평 안호태왕 시기의 수도가 곧 해성인 서경평양인 것이다. 서기 343년부터 서기 427년까지 95년간의 수도이다. 8. 남경평양 이후 제20대 장수제 15년 서기 427년에 남하정책 실시로 대동강 유역의 남경평양에 천도하였다. 제24대 양원제 8년 서기 552년에 장안성을 축조하였다. 이 장안성은 평양에 새로이 축성한 것으로 된다. 장안성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160년간의 수도이다. 9. 장안성 평양 제25대 평강상호태열제 28년 서기 586년에 장안성으로 옮긴 후 서기 668년 9월 21일까지 수도였다. 이 장안성이 대동강의 남경평양에 있었는지 해성의 서경평양에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서기 612년에 있었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서경평양인 해성 근처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장안성은 남경평양이 확실하다. 장안성을 수도로 삼은 것은 서기 586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83년간이다. 그래서 남경평양이 마지막으로 수도가 된 기간은 서기 42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합 242년간이 된다. 이어 살수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살수는 현재의 대동강에 가까운 청천강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남해가 되는 지금의 서해왕에 있는 요동반도 쪽의 하구가 위치한 강으로서 지금의 태자하와 해성강이 합류하는 대유하가 확실하다. 그리하여 이 지금의 해성강이 살수로도 불린 것이 되는 것이다. 이 해성강은 지금의 해성시를 관통하고 있는 강이다. 서경평양의 목멱산 동쪽에 위치하였던 동황성은 이 해성시 동쪽 머지않은 곳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금의 대유하 동쪽에 서경평양인 해성평양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살수는 단군조선시대에 조선소를 둔강이기도 함으로 하구가 넓었던 것이 분명하다. 서기 전 118년에 위시조선 우거의 도적들이 해성 이북 50리를 점령하였으며 서기 전 115년에 북부여 제사대 고우루 천황이 몸소 정예군 오천을 이끌고 습격하여 해성을 격파하고 살수에 이르니 구려와 동쪽이 모두 항복하였다라고 하는 북부여기 기록으로 보면 해성의 서쪽에 살수가 있고 살수 서쪽에 구려하가 있는 것이 된다. 구려하는 적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군조선의 구려국 꼬리국의 동쪽지역 강으로 추정되는데 동북쪽으로 요하에 합류하는 강이 될 것이다. 즉 지금의 요하는 상류지역에 구려하라는 지류가 있는 서암녹이 되며 지금의 요하동쪽으로 요동반도에 바짝 붙어 동북쪽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흐르는 대요하가 곧 살수가 되는 것이다. 고구려 수도가 어디어디인지 연구하시는 분은 졸저 홍익인간 7만년 역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